12월 12일 오전 5시경에 이바라키 현에서 큰소리의 땅이 울리는 땅 울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7시간 후인 12월 12일 오후 12시 31분 일본 이바라키 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강진과 저녁 10시 36분에 2.9의 지진 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일에 한국 제주도 근처 해역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주시오 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었으며 북한 12월 13일에 규슈 구마모토 히나구단층대 부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3일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은 11일 에 발생한 규모 3.5 구마모토 지진 역시도 히나구단층대 근처입니다. 최근 규슈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12월 10일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2일에는 아소산 근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와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아소산 부근 과 히나구단층대 부근 양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전세계 주요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2월 9일 일본 우키나와 낮에 근처 규모 6.0 발생 12월 13일 러시아 프리렐도 규모 5.2 발생 12월 14일 인도네시아 규모 5.5와 7.3 발생 12월 12일 호주 맥쿼리 섬 규모 6.5 지진 발생 12월 10일 뉴질랜드 규모 5.2 지진 발생 12월 13일 유칼레도니아 규모 5.2 지진 발생 12월 14일 리스터 섬 규모 5.4 지진 발생 12월 14일 칠레 규모 5.5 지진 발생 12월 8일부터 미국 오레곤에서 규모 5.4부터 5.8까지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12월 13일에는 멕시코 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